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 물리학 2를 시험을 치른 여러분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생각보다는 무난한 시험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고난도 형태의 문제는 역시 돌림 형태의 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했었지만 작년하고 다르게 돌림 문제가 난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역시 돌림을 가지고 1등급을 나누는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 어떻게 시험을 받는지 선생님도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주요 문항만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어느 부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해석을 해서 풀었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서 나는 참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자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수능을 치르지 않은 예비고삼 또는 다시 한번 공부를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도 이와 같은 수능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봄으로써 앞으로 출제될 수 있는 경향성을 읽어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2022학년도 물리학 2 수능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답률 1위 문제가 18번 문항에 해당하는 돌림 힘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문제가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었냐가 결국은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관건이었을 텐데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를 봤더니 다음과 같이 10L의 길이를 가진 두 막대가 주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AB죠 질량은 EM과 M으로 주어져 있고 밀도가 균일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가운데에 EMG와 MG에 해당하는 무게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다음과 같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C가 왼쪽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D는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다음과 같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평형 상태를 유지해야 되며 여기 나타나고 있는 C, P와 C, Q가 막대 A를 잡아당겨주는 힘의 크기는 항상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저걸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전체를 하나의 개로 본다면 전체의 개의 중력을 찾아낼 수 있으며 양쪽 끝에서 P, Q의 실이 당겨주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의 개에 나타나는 무게의 절반씩 당겨준다 라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합해 볼까요 자 여기 EM입니다 EM입니다 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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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전체의 질량은 6M이 될 것이며 전체의 무게는 6MG가 되겠죠 그걸 반씩 나눠간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P, 실이 A 막대를 당기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3MG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Q, 실이 A 막대를 당기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3MG의 크기로서 표현이 가능했겠죠 일단 이거는 빠르게 찾아낼 수 있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움직이고 있는 C와 D의 이 속도의 크기의 비율이 얼마입니까?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 전체를 하나의 개로 놓고 생각을 한다면 자 하나의 개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하나의 개로 생각을 한 상태이며 자 이 상태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C라고 하는 것은 E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태였습니다 이 속도를 V라고 잡을까요? 자 E, M의 질량을 가진 C가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고요 M의 질량을 가진 D가 이와 같이 V1의 속도를 가지고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양쪽 끝에 걸려있는 실이 당기는 힘이라고 하는 이 크기는 3MG로서 동일한 상태가 될 것이며 이걸 전체 다 합친 걸로 따지기 때문에 막대 A는 E, M, G의 무게 그 다음에 L만큼 떨어진 위치에 막대 B의 무게 M, G라고 표현이 가능했을 겁니다 지금 다 합쳐진 거죠 다 합쳐서 계산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마치 하나의 개로 생각을 했을 때에 나타나고 있는 이 힘도 3MG로 일정하며 Q실이 당겨주고 있는 힘도 3MG로 일정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지점을 축으로 잡든 간에 다음과 같이 막대 A에 의한 또는 막대 B에 의한 돌림힘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P실이 당겨주고 있는 힘에 의한 돌림힘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Q실이 당겨주고 있는 돌림힘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 각각의 힘이 4개가 변하지 않는 상태이며 어느 지점을 잡든 간에 그 지점으로부터 그걸 회전축으로 잡았을 때 각 팀까지의 거리 또한 변함이 없기 때문이겠죠 변하는 건 누구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나타나는 C물체의 무게에 의한 돌림힘 여기 나타나는 D물체의 무게에 의한 돌림힌만 변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빨리 풀어낼 수 있는 키포인트는 뭐냐 결국은 돌림힘의 변화량으로 해석을 해야만 시간을 전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C와 D의 돌림힘의 변화량의 크기가 동일해야만 다음과 같은 위의 조건이 만족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같은 시간이 지나면 각각의 이동거리를 잡아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동한 거리는 V1T 이 C가 이동한 거리 또한 VT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여기서의 돌림힘의 변화량과 여기서의 돌림힘의 변화량을 잡게 되면 아래로 나타나는 D물체의 무게의 MG 수직으로 나타나는 이동거리 V1T가 되겠죠 자, C물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EMG 나타나고 있는 거리 VT 따라서 이걸 정리했더니 V1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EV로서 D에 이동하고 있는 속력이 C에 이동하고 있는 속력의 두 배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난도 문제는 돌림힘의 변화량으로 접근을 했을 때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다는 거 자, 이거를 잘 정리를 해놓으시길 바랄게요 선생님하고 1년 동안 2022학년도 수능 물리학 2를 준비하면서도 이와 같은 변화량으로 돌림힘의 변화량으로 푸는 것에 관련돼서도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개정 전에 물리학 1에 돌림힘이 있었고 이게 물리학 2로 올라온 거죠, 개정되면서 그래서 이미 물리 1에서도 개정 전에 이런 변화량에 관련된 문제로서 고난도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모든 물리학 2의 강좌를 1년 동안 진행하면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파이널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들어있었었죠 그래서 돌림힘 문제가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로 출제가 된다면 이와 같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림힘의 변화량의 크기가 동일하다라는 포인트로 출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잘 기억해놓으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보기를 볼까요? 기억, 속력은 D가 C의 2배다라는 표현, 맞는 표현이었고요 미은, C와 D가 동일한 연직상에 있을 때 C는 A의 오른쪽 끝으로부터 3분의 16L만큼 떨어진 지점에 존재합니까?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자, 일치하는 상황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선생님이 이제 지울게요 자, 일치된 상황을 연출을 하게 되면 자, 여기가 이제 일치된 지점을 연직선으로 연결을 했다 그래서 자, 2M짜리인 C가 다음과 같이 이동을 해왔어요 V1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 V라고 쓸까요? 다음과 같이 이동을 해온 상태였고요 자, D라고 하는 것 또한 이렇게 이동을 해옵니다 그래서 질량 M을 가지고 있었으며 E, V, T에 해당하는 속도를 가지고 진행을 해와서 같은 연직선상에 일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 상황을 지금 하나의 막대에다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 A라고 잡을까요? 일단 가운데에는 막대 A의 무게 E, M, G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동을 해와서 어느 지점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미의 지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볼까요? 이렇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막대 A에는 C가 여기까지 이동해온 상태가 되겠죠 따라서 2M짜리인 C가 다음과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P에 의해서 당겨주는 힘 3MG Q에 의해서 당겨주는 힘 3MG 자, 이와 같이 힘들을 표시할 수 있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대 A에 C가 눌러주는 힘을 표시를 하게 되면 EMG로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과연 얼마만큼 오른쪽으로부터 떨어진 상태냐라는 걸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다음과 같이 또 실에 연결되어서 막대 D와 연결이 되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실에 연결이 되어서 막대 D와 연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 C를 표현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다음과 같이 지금 C의 위치만을 찾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도 역학적 평형 상태를 이루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다음과 같이 오른쪽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위치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로 평형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주세요라는 거니까 우리가 거리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까요? 자, 이 상태의 이 거리를 X라고 잡는다면 X라고 잡는다면 다음과 같이 이거를 축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자, 이걸 축으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여기 나타나고 있는 돌림힘 잡아낼 수 있고요 또 여기 나타나는 돌림도 잡아낼 수 있고요 여기 나타나는 돌림도 잡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과 같이 아래에 있는 아래에 연결된 이 막대 B라고 하는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거를 하나의 개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막대 A라고 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하나의 개라고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또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막대 B의 무게에 해당하는 M, G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이 위치에 또 누가 와있냐면 D도 와있잖아요 그렇죠? D도 와있겠죠 그래서 하나로 합친 거니까 자, 이 위치에 D도 있다고 생각해볼까요? 진량의 M짜리인 D도 와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M, G에 해당하는 힘도 또 나타나겠죠 이 위치 그래서 두 개의 물체가 겹쳐진 상태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이 위치를 축으로 잡아버리면 EM에 의한 돌리뮴과 M, G에 의한 EMG에 의한 돌리뮴과 M, G에 의한 돌리뮴은 생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 위치를 우리가 회전축으로 잡아서 계산하는 것이 빠를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다음과 같이 10L 중에서 이 가운데 지점은 OL만큼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OL에서 X를 뺀 길이가 되겠죠 따라서 아, 여기까지는 OL-X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라고 하는 것은 OL-X가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X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X-L이 되겠죠 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돌림힘 식의 방향으로 나타나는 돌림힘은 3개로 주어져 있고 반식의 방향으로 나타나는 돌림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돌림힘의 평형 식을 세워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나타나는 값은 EMGX 플러스 이거 곱하게 되면 MGX 플러스 MGL이 됨을 알 수 있고요 플러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곱하게 되면 15MGL 마이너스 3MGX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이제 반식의 방향으로 나타나는 돌림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곱하게 되면 15MGL 플러스 3MGX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은 이 X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X가 들어있는 항들을 유심히 봤더니 다음과 같이 4개의 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값들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3MGX가 우변에 남을 거고요 15MGL, 15MGL이 없어지게 되면 MGL만 남아서 구하려고 하는 X라고 하는 것은 얼마임을 알 수 있냐면 3분의 1 L만큼이다 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 요게 3분의 1 L로 나왔다는 것은 요게 3분의 1 L로 나왔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A 막대 오른쪽 끝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습니까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5L에다가 3분의 L을 더해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3분의 16L이 구하려는 정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니은에 해당하는 표현 맞는 표현이었죠 자, 선생님이 여기서 썼던 기법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7로 연결되어서 A 막대와 B 막대가 연결이 되다 보니까 A 막대와 B 막대를 연결하고 있는 이 실이 담기는 이 장력 이 장력을 집어넣지 않고 계산하기 위해서 이 개를 하나의 개로 잡아서 풀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개로 마치 이와 같은 가상의 막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의 개로 보고 계산하는 것이 시간을 전략할 수 있다 디귿으로 가볼까요? C가 A의 오른쪽 끝으로부터 7분의 L만큼 떨어져 있을 때 7R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4분의 3MG입니까? 라는 뜻이네요 여기 나타나는 C라고 하는 것이 막대 A로부터 7L만큼이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때 이 R이라고 하는 실이 막대 B를 당기는 힘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죠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C의 위치가 정해져 있었고 A와 B를 연결하는 이 실이 당기는 힘을 찾는 거니까 일단 있는 힘들을 표시하는데 이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개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여기 나타나는 이 힘을 구하는 문제였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막대 A에 나타나는 힘만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계산을 해보죠 다시 지우겠습니다 자 막대 A만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이게 막대 A였고요 가운데에다가는 막대 A의 무게 2MG 표시하고 그대로 여기서는 3MG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3MG 나타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7L이라고 했으니까 2쯤 잡을까요? 자 이 위치에서 2MG만큼에 해당하는 힘으로 C가 막대 A를 눌러주고 있는 상태였겠죠 자 이제 나타나는 실이 당기는 힘을 표시를 해볼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여기서 나타나는 힘이 있어요 아래 B막대와 연결된 실이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걸 T라고 잡을까요? 자 또 A막대 끝으로부터 L만큼 떨어진 위치에 또 실이 당기는 힘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은 다음과 같이 실 R이 막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 R이 A를 막 당기는 힘의 크기는 B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같겠죠 따라서 이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회전축을 다음과 같이 이 지점을 잡으면 이 힘은 구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이제 거리를 표시를 하도록 하죠 다음과 같이 전체 길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5L이었는데 L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4L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7L 중에서 L을 빼게 되면 이건 6L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9L 중에서 L을 빼게 되면 이거는 8L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10L 중에서 이 L을 빼면 이건 9L이 됨을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L만큼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칠까요 자 이 상태에서 돌림힘의 평형식을 세우게 되면 다음과 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나타나는 돌림힘 4개가 주어져 있고요 시계 방향으로 나타나는 돌림힘 1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해보면 여기 나타나는 값은 곱하면 27 여기 나타나는 값은 12 이거 더하면 8 20이 되겠죠 이거는 23이 되겠네요 이거 3개 다 더했더니 23이어서 27에서 23을 빼면 4가 남아서 다음과 같이 T 곱하기 8에 이 값이 4 MGL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조건으로부터 T값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MGL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ㄷ은 4분의 3MG가 아니라 2분의 1 MGL가 정답이 되겠죠 자 이 문제가 오답률 1위 문제였고 66% 정도의 학생들이 틀린 문제입니다 사실은 ㄴ, ㄷ을 풀어나가는 것은 이와 같이 케이스를 정해서 연산만 잘하면 풀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ㄱ 보기를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었냐가 이 문제에서 관건이었습니다 정답 ㄱ, ㄴ이 정답이었고 3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답률 2위 문제에 해당하는 64%의 학생들이 틀린 문제를 보도록 하죠 17번 문항입니다 전기장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이건 사실은 이미 예견되었던 문제였죠 평면상에서 전기장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지문에 주어진 조건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세번째 줄에 나와있는 전기장 2의 방향은 x축과 나란하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줄에 나와있는 것처럼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방향이 양의 방향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은 선생님은 좀 의아했어요 이게 오답률 2위여서 굳이 문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확인만 한번 좀 해볼까요? 일단 양의 값을 갖는 영역을 봤더니 자 이 영역에서는 양의 값 그죠? 여기서 음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음의 값을 갖느냐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음의 값을 왜 가졌을까? 음의 값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x방향이라는 얘기인데 b 근처에서는 마이너스 x방향으로 나타난다 그럼 a에 의한 효과보다는 b에 의한 효과가 클 거예요 플러스 1 클롱을 놨을 때 다음과 같이 e와 같은 방향의 전기장 방향을 가져야 되며 여기서는 e와 같은 양의 방향으로 전기장 방향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었죠 자 이걸 만족시켜 볼까요? 그럼 일단 나란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c와 d의 전화량이 같아야 되고 a와 b의 전화량이 같아야 될 겁니다 그죠? 음 그래서 a와 b는 부호도 같고 c와 d의 부호가 같아야 될 거예요 그래야만 x축에 나란하게 전기장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b에 의한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밀어내기 하기 위해서 플러스라고 잡아볼까요? 그럼 a도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a와 b에 의한 힘의 방향은 마이너스 x방향이 될 텐데 이제 cd만 남아있죠 다음과 같이 cd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이 b와 a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보다는 작아야만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플러스라고 잡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b에 가까운 지점에서는 c와 d에 의해서 밀어내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약했기 때문에 b에 의해서 밀어내는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음의 방향으로 정기장 방향이 설정이 되겠죠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럼 이쪽으로 갔을 때는 a보다는 b에 의해서 밀어내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므로 마이너스 x방향이지만 다음과 같이 c와 d로부터 거리가 아까 위치보다는 거리가 가까워서 다음과 같이 합성된 힘이라고 하는 방향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므로 플러스 x방향이다 라고 설정이 가능할 겁니다 따라서 보호를 봤더니 a와 b는 플러스 c와 d도 플러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c와 d는 전화량의 크기가 같다 그래야만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은 나란하게 정장 방향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b의 부호는 음이 아니라 양이라고 봐야 되고요 전화량의 크기는 c가 a보다 작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거리를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위치에 플러스 1쿨롱자를 둔다면 플러스 x방향의 정기장 방향을 가져야 되는데 이때는 사실은 a와 b의 전기력을 합한 힘의 크기보다는 c나 d에 의한 전기력의 합한 힘의 크기가 커야 돼요 따라서 거리가 먼 게 누구냐를 따져보면 다음과 같이 여긴 d d보다 조금 더 간 상태였죠 이건 d보다는 조금 작은 상태였죠 하지만 여기 d에다가 대각선의 형태로 먼 거리였기 때문에 c와 d에 의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거리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c와 d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c와 d의 전화량의 크기가 a와 b의 전화량의 크기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작다가 아니라 크다라고 쳐야 되겠죠 정답은 ㄱ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오답률 2위인데 선생님이 이해가 좀 안 가요 이 문제가 이거는 사실은 평가원 문제에서도 많이 예견된 평면상에서의 정기장 문제인데 자 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오답률이 높게 잘 못 풀었을까 평면상에 대해서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능에서는 또는 평가원 문제에서는 평면상의 정기력 문제를 출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었고요 정답 1번입니다 오답률 3위 문제 20번 문제로 가볼까요 이게 이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2점짜리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운 듯 했으나 실제로 해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리는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그죠 아마 20번에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모잘라서 찍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문제도 잘 분석을 해보면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들을 가지고 출제를 했습니다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의 특성 중에는 상대 속도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의 형태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둘 사이는 D만큼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요 60도의 각도로 V0 A입니다 수직으로 루트 3 V0에 해당하는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때 B의 속도와 시간관계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 상태였고요 자 지문에 나와 있는 조건 중에서는 네 번째 줄 해볼까요 같은 가속도로 네모박스 A와 B는 같은 가속도로 받는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죠 자 일단 여기서 나타나는 X축바향에 해당하는 B의 가속도와 Y축바향에 해당하는 가속도로 계산을 해볼까요 자 X축바향은 다음과 같이 T0 V0 T0 V0 요게 가속도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음 마이너스 T0 루트 3 V0 요게 이제 마이너스 바향이 되겠죠 마이너스 T0 루트 3 V0 자 이걸 합성을 하게 되면 가속도에 해당하는 크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바향으로 나타나는 가속도의 크기는 T0 E V0에 해당하는 가속도의 크기를 갖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 가속도의 크기가 바로 A와 B가 갖는 동일한 가속도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표현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니은 A는 X축상의 8분의 3 V0 T0인 지점을 지납니까 A가 이렇게 던져지게 되면 어... 이와 같은 가속도를 A도 받기 때문에 어... 수평바향으로 등가속도 운동 수직바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런 궤도를 그려서 운동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X축상의 어느 지점을 지나겠습니까 라는게 질문입니다 생각을 좀 해볼까요 일단 이 T0의 시간이 되었을 때 B는 Y축바향으로 속도가 0인 상태 다시 말하면 최고점인 지점에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수직바향의 속도를 분해해 보면 수직바향으로 A는 2분의 루트 3 V0고 수평바향으로는 2분의 V0죠 따라서 처음에 나타나는 수직바향의 속도의 비율이 1대 2라는 것은 걸린 시간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도 1대 2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은 가속도로 바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이 1대 2의 형태로 최고점까지 올라간다 걸린다면 B가 최고점에 올라갔다면 A라고 하는 것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X축상에 존재하는 시점이 될 겁니다 따라서 T0의 시간이었을 때는 A는 올라갔다가 내려온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A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어요 아, 이때까지 걸린 시간이 T0구나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A는 처음에 2분의 1 V0만큼의 속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수직바향으로는 2분의 루트 3 V0만큼의 속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T0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수평방향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이 같아야 될 거예요 T0의 시간이 같고 가속도가 같았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X축바향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을 보면 0에서 V0가 됐으므로 다음과 같이 A 또한 수평방향에 대해서 V0만큼의 속도의 변화량이 일어나야 될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V0만큼의 속도의 변화량이 일어난다는 것은 2분의 3 V0의 낮은 속도를 가져야 됩니다 라고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평균 속도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수평방향에 대한 평균 속도는 V0가 되면 알 수 있고 걸린 시간을 T0을 곱하게 되면 수평으로 이동한 이 거리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수평으로 이동한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T0만큼의 거리를 이동한 음...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게 원점 5인 지점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를 지난다? X주상의 V0, T0인 지점을 지난다 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ㄴ에 해당하는 표현 또한 어... 요거는 틀린 표현으로 봐야 되겠죠 자, ㄷ을 볼까요? 시간이 E, V0, D만큼의 시간이 지난다면 A와 B 사이의 거리는 최소가 되겠습니다 ㄱ, ㄴ까지 푸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는데 자, 이 ㄷ을 어떻게 풀 것이냐 요게 이제 요 문제에서의 관건이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주어져 있는데 거리를 어떻게 하면은 최소 거리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음... 다음과 같이 처음에 떨어진 거리가 D였어요 그죠? A와 B의 수평 방향의 상대 속도는 얘는 0이 없고 얘는 2, V0고 가속도가 수평 방향에 대해서 동일하기 때문에 가속도 같으면 시간이 지나서 상대 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 속도는 2분의 V0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시간을 계산하게 되면 아... 이만큼 D만큼을 따라잡는 데 걸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 속도로 D를 나눠주면 되겠죠 자, 이제 시간을 계산하겠습니다 T라고 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이 D를 2분의 V0로 나눠준 형태다 라고 쓸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V0분의 2D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을 텐데 음... 아까 우리가 A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A라고 하는 것은 처음 속도가 2분의 V0 그죠? 음... 다음과 같이 2분의 3V0의 수평 방향 속도로 가져서 평균 속도가 V0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다가 이 시간에다가 이 평균 속도로 곱하게 되면 그죠? 평균 속도로 곱하게 되면 전체 길이가 얼마인지가 나올 거예요 그죠? 네, 따라서 아, 이 전체를 이동하는데 이 거리 V0T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겠죠 V0분의 2D 곱하기 평균 속도 V0를 곱해서 계산하게 되면 아, 이게 2D였구나 라는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수평으로 이동한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한 아, 이 길이가 2D였다면 그 절반만큼이 D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그림을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A를 기준으로 그린다면 이와 같이 삐뚤어진 포물선 운동을 할 텐데 전체가 2D였고 여기까지가 이제 D였을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A인 상태였고요 A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죠 자, 이게 A입니다 그런데 B는 어디서 출발했냐면 B는 이 위치에서 출발을 했어요 이 D인 위치에서 출발을 했죠 여기서 B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운동을 할 것이며 포물선 궤적을 그리게 되면 이와 같이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떨어지겠죠 됐나요? 그래서 루트 3 V0의 처음 속도로 가지고 B가 출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어느 지점인지는 모르겠으나 자, 이미의 지점을 잡도록 하죠 A가 이쯤 왔다 라고 한다면 A가 이쯤 왔습니다 그럼 B도 어느 지점인가에 가있겠죠 그죠? 어느 지점인가에 가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둘 사이 거리에 최소값을 찾는 문제였기 때문에 자, 이제 거리를 한번 표시를 해보죠 A의 요 위치와 B의 요 위치를 이었을 때 요 길이가 최소가 나오면 되겠죠 맞나요? 그 얘기는 다음과 같이 X축바향에 대한 길이와 Y축바향에 대한 길이를 구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 요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라는 뜻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X축바향에 대한 요기를 XX라고 잡을까요? 자, 요거를 XY라고 잡을까요? 그래서 요거를 피타고라스 정리로 계산한 요 S를 이제 잡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SX라고 하는 값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어 여기서 A가 출발을 해서 요 위치까지 갑니다 그죠? 처음 속도가 요거였기 때문에 2분의 V0 어 XX를 요렇게 잡을까요? B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요만큼은 이동해 가죠? 그럼 D에다가 A, B가 이동한 요 거리 까지 에서 A가 이동한 거리를 빼면 요 길이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D에다가 B가 이동한 거리 D 플러스 수평바향 속도가 0이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X축바향의 속도는 T0 분의 V0가 가속도였고요 요게 가속도였죠 거기다가 걸린 시간을 T라고 잡는 다음에 T제곱 요게 바로 D 플러스 X가 이동한 변위의 합으로 잡아낸 거고요 자 이번에는 빼기 A가 이동한 변위를 따지면 2분의 V0니까 2분의 V0 T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T0 분의 V0 이게 수평바향의 가속도입니다 T제곱 요게 바로 A가 수평으로 이동한 변이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공통적으로 이 값들을 소고시켰더니 구할려는 XX는 D 마이너스 2분의 V0 T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동일한 방법으로 XY를 계산해 볼까요 자 요 값을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 있느냐 그렇죠 B가 올라간 변위에서 A가 올라간 변위를 빼면 XY가 나올 겁니다 B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처음 속도 V0 루트 3 V0의 속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자 올라가는 과정에서 가속도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었죠 그 가속도를 아까 우리가 얼마라고 써놨었죠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T0 분의 루트 3 V0로 써놨습니다 요걸 갖다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자 갑니다 루트 3 V0 T 마이너스 2분의 1 T0 루트 3 V0 마이너스 T0 루트 3 V0 가 바로 가속도였습니다 수직 방향에 대한 가속도였구요 T제곱 자 요게 음 B의 수직 방향의 변이였습니다 자 요값에서 A의 수직 방향의 변이를 빼볼까요 A는 2분의 루트 3 V0의 처음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분의 루트 3 V0 걸린 시간 T 마이너스 동일하게 T0 분의 루트 3 V0 똑같은 마이너스 방향의 가속도였습니다 T제곱 자 요걸 정리했더니 다음과 같이 마찬가지로 요항하고 요항이 사라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음 요게 없어지게 되면 정리를 하게 되면 루트 3 V0 T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V0 T니까 이 값은 얼마가 나온다 2분의 루트 3 V0 T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X, X와 X, Y가 다 나왔으니까 자 이걸 피타로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요기다서 필기를 할까요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최소 길이 X라고 하는 것이 얼마가 나오느냐 X는 자 요거에 대한 제곱을 하게 되면 D제곱 마이너스 V0 T D 플러스 4분의 1 V0 제곱 T 제곱이 되겠죠 자 요거에 대한 제곱을 하게 되면 플러스 4분의 3 V0 제곱 T 제곱이 되겠죠 자 요걸 정리해보면 어 요게 이제 V0 제곱에 T 제곱이 되니까 완전 제곱식 형태로 해서 최소값을 잡아낼 수 있겠죠 따라서 V0 T 마이너스 2분의 D 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되고 최소값을 찾게 되면 4분의 3 D 제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을 구해보면 자 이 값이 0이 되는 것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시간 최소의 위치에 도달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2V0 분의 D에 해당하는 시간을 가질 때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아마 수학적인 기법을 이용하는데 아마 수학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풀어봤을 겁니다 자 상대의 속도를 이용해서 시간을 계산하는 것 요거를 쓰면 아무래도 시간을 전략할 수 있는 문제였죠 자 수능 물리학 2를 앞으로 또 공부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이냐 일단 기본 개념을 잘 익히시기 바라고요 당연히 기출문제들을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서울대 관리하는 친구들이 지금 물리학 2를 선택하다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실력들이 그죠 그래서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능력까지도 완벽해야 풀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물리학 2는 복합적이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볼 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저 최소의 거리에 도달할 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원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죠 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푸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수능 준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물리학 2 수능 신원하고 고생도 많았고요 다시 한 번 공부를 하시거나 예비 고3인 경우에는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인원수가 적다고 해서 주저하지 마시고 자기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로써 해설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